자 이 그림은 일찍 죽은 아기에요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모르겠어 그리다 보니까 그리다가 또 입술을 까맣게 내가 안 칠하는데 까만색으로 칠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라방할 때 이거 제목을 붙여봐 그랬더니 어떤 아기가 일찍 죽은 아이 했는데 아 일찍 죽은 아이를 내가 그렸구나 그러니까 영가가 오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우주가 나죠 그 아이가 온 거야 아픈 한 부르라고 근데 이제 모르고 그랬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린 순간 이 아기가 와갖고 말도 하고 또 어제 라방하다 혼비백산했어 우리 아기들 귀신 왔다고 저기 소리 들린다고 하면서 혼비백산할 게 없어요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자기 여기 있다고 놀자고 일찍 죽은 아이입니다 어이입니다 어이있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